안녕하세요 닉스티베의 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만났던 신입사원 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경력이 안되는 분들이랑 일했을 때 아 이런 분들이랑은 좀 일하기 싫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제가 했던 것들도 있죠 있는데 어 그런 걸 한번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일을 이제 좀 해달라고 요거 좀 부탁할게요 시키면 굉장히 빨리 끝내요 굉장히 빨리 끝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검토해달라고 보는데 엄청 엉망진창일 때 진짜 숫자 막 다 틀리고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해도 잘만 신중하게 검토하면은 틀리지 않을 건데 대충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엄청 빨리 하는데 엄청 틀린 게 많은 사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을 이제 되게 굉장히 빨리 끝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뭐 퇴근을 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엄청 많이 틀려 가지고 이건 뭐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화가 나죠 이거는 내가 바빠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엉망진창으로 해놔 가지고 일을 다시 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일을 도와달라고 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제 성격이 막 뭐라고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한 이런 게 좀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니어 엔지니어라면은 그런 주니어 엔지니어가 있어도 잘 토닥거려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하면은 제가 싫은 말을 못해서 그런지 일을 이제 자주 중요한 거는 안 주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안 하고 뭔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제 뭐 공부 자기가 하고 이런 개념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자기가 뭐 인터넷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눈치 건지 보면 알게 되는데 이제 무작정 그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선배님 뭐 화학공학이 뭡니까 딱 물어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화학공학에 이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어떤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질문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가 없어요 대답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너무 공부 안하고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좀 곤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처음에 이제 했다가 저도 이제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는 게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는 것도 생기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광범위하게 물어봤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해요 계속 물어보려고 해요 뭐 뭐 화학공학에 대해서 뭐 공정 설계에 대해서 아니면 기계 설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되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그거를 뭐 다음날이 됐건 다다음이 됐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좋은데 너무 공부 안하고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은 좀 피곤해지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는 연장선인데 이제 물어봐서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은 뭐 많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뭐 V는 IR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김이 빠져요 아 그럼 왜 물어본 거야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데 그냥 좀 아는 척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뭐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데 좀 김이 빠졌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거는 저도 알고 있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그 부분은 저도 알구요 이렇게 말하면 좀 할 말이 없어더라구요 이렇게 뭐 알더라도 광범위하게 설명해 주는데 아 그분은 저도 이미 알고 있구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너무 친한 척 하는 사람 너무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아 말 편하게 하십쇼 저는 밑에 분들한테도 이제 존댓말 항상 하거든요 신입성이 됐건 뭐 존댓말을 항상 했었고 그런데 아 말 편하게 하세요 아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오히려 왜냐면 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라는 데는 뭔가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칭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 좀 약간 어 이거 왜 틀리겠어 라고 했을 때 아 왜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너무 친하게 다가오는 신입사원 이라든지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여성분에 대한 얘기인데 여성분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는 분이 조금 있었어요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돈받고 프로페셔널 이라면은 좀 자기의 어떤 감정은 너무 표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그게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뭐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전혀 저는 이유도 없이 오늘 기분이 나쁜가 이렇게 뭐 말투라든지 이것이 아침부터 되게 다운이 되겠다거나 어떨 때는 되게 하인데 어떤 날은 또 되게 다운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뭐 하나 뭐 이렇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거 봤는데 메신저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 여자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남자분들도 있긴 한데 왜 그런게 좀 저는 곤란했냐면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뭘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메신저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럼 뜨면은 뭐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아예 이제 내용이 뜨거나 그러면 좀 민망하죠 이렇게 화면 보고 뭐 이렇게 엑셀 보고 뭐 하고 있었는데 뭐 크 막 뜨고 막 뭐 이상한 막 비속어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좀 민망하죠 네 민망하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물은 거 또 묻는 사람 이렇게 뭐 하나 물어 가지고 이제 알려줬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뭐 제대로 된 신입사원이라면 어딘가 적어놓고 왜냐면 이제 메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 안하고 금방 까먹고 뭐 한 2-3일 이따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그때 알려줬다 하고 또 알려줘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왜냐면 나도 이제 시간이 내 시간이 중요하고 이 시간에 이제 집중해서 일을 안하면 야근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알려줬던 거 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은 좀 곤란하죠 마지막은 엑셀에 관련돼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회사가 엑셀을 알려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복잡한 거 뭐 비주얼 베이직 이라든지 코딩 넣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뭐 뭐 함수 관련해서 엔드 함수 뭐 브일루 거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네이버 찾아도 금방 탁 캐치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엑셀에 대한 지식 없이 딱 와서 왜냐면 저도 엑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엑셀을 알려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기 스스로 쉬운 것들은 좀 스스로 공부하고 뭐 네이버에 찾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되게 단순한 것들 이제 묻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물론 이중에서 제가 했던 실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물어봤던 것도 물어보고 이제 물어봤던 것도 물어보면 저도 이제 민망하죠 아 이거 그때 들었었는데 또 물어보면은 어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뭐하나 물어보면 항상 이제 컴퓨터에 아예 저장을 해놓죠 이렇게 메모장 이라든지 워드 뭐 pdf로 해가지고 아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뭐 이메일을 뭐 이메일 뭐 설정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제 배우면은 다 적어놓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는 뭐 제가 했던 실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어 신입사원이 될 분들이라면은 요런 거 주의해서 이런 회사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팁으로 그리고 선배들을 곤란하지 않게 하는 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선배랑은 일하기 싫다 라고 한번 내일 정도에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